레딧고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? 제가 올렸어요. 아 잘했어요. 그때 제가 레딧고에 너무 빠졌어가지고 연습했어요, 맨날. 자, 뭐 그러면 돼요? 유튜브를 해놓으시기 한번 볼까요? 일단 볼까요? 그 뒤를 빌면 안 돼. 계속 틀려주세요. 아 여기까지밖에 준비를 안 해야돼요. 그 뒤를 빌러보자 실제로. 실제로는 몰래 있고. 노래를 굉장히 잘하네. 가사만 있으면 제가 부르겠는데 가사 생각이 안 나서. 뭐 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뭐 하셔도 되고. 신세계로 할게요 그러면. 신세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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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은 고기야. 너무 좋은 고기야. 들어봐. 나 정말 잘하네. 이제는 나도 돼. 이제는 나도 돼. 그러니까 이게. 확 올라가. 확 올라갈 때 좀 힘들긴 한데. 그래도 자기 영역 중에서 노래를 잘하네. 잘해요. 아 너무 미치겠네. 왜 이렇게 매력이 많은 걸로 봅니다. 그럼요. 사인사색이죠. 대단합니다. 상상고양이. 네. 수고하자! 하이! 수고하자! 일상도로 합니다. 수고하자! acing?